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LED 램프 업체로 이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L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L은 자동차용 LED 램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용 LED 램프는 높은 성장이 전망됩니다. LED 램프는 고급차에서 대중차로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에서는 전력 소모 이슈로 100% LED 램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LED 램프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LED 램프는 기존 할로겐 램프 대비 전력 소모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울러 동일 모델 내 헤드 램프를 기준으로 LED 램프는 할로겐 램프 대비 2.5배에서 3.5배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LED 램프에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램프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그릴이 없어지면서 디자인 차별화를 위해 램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SL의 이번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041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571억원을 대폭 상위하는 언행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고객사의 물량 증가와 LED 램프 비중 증가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특히 북미 법인은 물량 증가에 GM 신차 효과가 더해지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3891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매출 대비 75%를 상위했던 원재료비 비중은 LED 원재료 등이 안정화되면서 1분기에 6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램프와 전동화 부분 영업이익률은 각각 9%, 4.5%를 시현했습니다. 2분기에도 현대차 그룹과 GM 등 SL 고객사들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대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9을 비롯한 다수의 전기차 출시로 현대차 그룹의 LED 믹스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적 부진을 야기했던 품질비용, 인건비 증가 및 원재료비 비중 상승 모두 올해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88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L은 하반기 계절성은 있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높을 전망인데요. SL은 지난 2년간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적 계리가 컸습니다. 계절적 효과도 있지만 3분기 노사 임단협 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던 효과가 컸는데요. 지난해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내 임금 상승폭이 컸고요. 일시적으로 보증 수리비가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계절성은 있겠지만 북미 인건비와 운송비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전년 일시 반영되었던 보증 수리비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SL의 2023년 올해 선행 PR은 8.7배 수준입니다. 경쟁사들 대비 높은 LED 램프 적용 비중을 고려하면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되는데요. 추가 상승 이력이 커 보이고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SL의 주가는 1분기 깜짝 실적 소식으로 대량 거래량과 함께 크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4만 6천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DB금융에서는 5만 1천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SL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SL의 탐방 정보로 parece